그 다음 행동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디에다 던져야 될지 계산을 안 해놓고 당황하는 거야. 근데 오늘 아까 보니까 형준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. 밖고 나서 보니까 일단 당황되는 거야. 주자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송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. 재훈이 형은 오늘 좀 감싸주고 싶네요. 네, 재훈이 형이 되게 열해요. 형님도 투심하면서 되게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을 거야. 근데 비로소 오늘 재훈이 형이 우리 팀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? 어, 한 번 겉도 갔지 그동안. 잘한다 잘한다. 아니니까 운이 최고인 줄 알았을 거야 아마. 사실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지난주에 안타 친 게 안타니? 가다가 몸이 똑똑해져서 못하고 거지? 혼자 겉도 갔어 그동안 너무. 약이 됐어 오늘. 내 거는 음악이 안 나와? 음악이 안 나와? 한 개의 애라 하고 또 두 개의 애라 하고 나서 진짜 막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. 아, 지호야 왜 그래? 너 없으면 우리 팀 안 돼. 야, 쟤가 그렇게 엄마도 잘 잡는 애가 아니야. 지호야 왜 그래? 너 없으면 우리 팀 안 돼. 야, 너가 봐. 야, 너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미안해지지 인마. 놀두고 아 Tradition 세계를 대신 먼저. 알았어, 알았어. 얼굴로 하는 거야, 나를. 아, 얘기만 하자 얘기 좀. 난 너랑 2루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는 거야. 하지 마, 일로 하지 마. 하지 마, 일로 하지 마. 야, 너 얼굴 나오는 거야, 덜 어디야. 두 번째 애라 했을 때였나? 그게 너무 열이 받아서 2루 주자가 3루 뛰는데도 그것도 못 본 거야. 그러니까 두 개 애하고 나서 내가 갑자기 뭔가 핀떼가 딱 나왔던 것 같아요. 세 번째 정도는 잡아줬어야 되는데. 되게 든든하였더라고. 이렇게 인류에 딱 받으려고 딱 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든든하여가지고 난 그냥 솔직히 마음속으로 아 이게 아무데나 던져도 받겠지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내가 나 잤다. 그래서 그냥 그런 믿음이 순간적으로 생기더라고. 실수하고 뻔뻔한 거는 지호 형이 최고의 아이템이야. 그리고 다음번 승리를 위한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천하무적 야구자. 이렇게 쉬는 걸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오른쪽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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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 좀... 나 못 보겠어요. 안에서 자기가 됐거든. 아! 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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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엉덩방가 슬라이딩해 주인 거야. 좀 빠르게. 아기 안 받아 put it to someone else you ca w oo oo a a oi overheard perdita om ooo o Move o o 와 어제 형들이랑 나이드냐 부릴라고. 아 알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할 때 이번에는 무조건 슬라이딩이야. 무조건 슬라이딩이야 슬라이딩이야. 달려가면서 슬라이딩을 생각을 해야 돼. 가서는 생각이 안 든다니까. 안 해보니까 막연하게. 경기 때만 하려니까 더 겁이 나고 그러는데. 일단 무섭지는 안아질 것 같아. 팀에 존태가 걸린 철도대장정 네 번째 격전지 수원. 특히 이날은 원년 멤버였던 창정의 고별 경기이기도 했는데. 잘 있었어. 팀 선수와 고별 경기로 함께하게 돼서 더욱 기대가 크게 돼 있습니다. 아 이게 이럴 수가. 아 또 있어요. 자 또 있어요. 임창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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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냅니다. 임창정 잡아냅니다. 자 지금 이제 타자의 순 되기 전이고요. 무조건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. 제 입창정 좋아요. 아 아 지금 아쉽게도 마지막에. 야 얘들아 지금 창전이 힘드니까 깔끔하게 막아주자 형이 힘들어서 그러지? 아냐 자 임창전 좋아요 3루 다운 포인트 오우 씨 아 김창전이 좀 보세요 아 공인하에게 던집니다 바깥쳐 바깥쳐 딱 버려줘 유격수가 차분하게 차분하게 잡아서 아 좋아요 아 자 안타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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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임창전 선수가 마운드에서 데려오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전 타석에서는 유격수 에러로 1타점을 기록한 바 있고요 자 때린광 투수 정면 오지호 3루에서 넌다옵니다 2루에서 2루에서 3루에서 맞고 왔어 2 3루에서 2루 10루에서 주자 2,3루인데 이하메 선수 고기반찬 괜찮을까요? 이빨이 좀 별로 안 좋다곤 했는데 씹어줬어요 씹어줬어요 완벽하게 오수 앞에 공기 다 맞네요 네. 파이팅 파이팅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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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차이. 웬일입니까. 이현이. 이현이가 이렇게 잘해. 자고. 자고 재밌게 하네요. 이현이가 이기는 분이야. 그러니까. 자. 이명훈 선수. 이명훈 선수는 타격이 좋은 선수입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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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명훈 선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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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실제 회복해가지고 나오지 않아요? 좋아, 탁크! 좋아, 탁크! 이루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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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터널이에요. 또다시 20점 하는 체감이죠. 야구단! 17 대 9. 데이터의 야구거든요. 조빈 선수도 지금쯤이면 안타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. 떼어 줬죠. 오, 대고란 했고요. 오, 대고란 했고요. 오, 대고란 했고요. 저거! 저거! 세! 아웃! 오, 왜?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. 여기서 절대로 이것은 안 되는 것은. 이것은 사나도 아닌가. 이거 뭐 지금 보면 장승용 선수가 7점 차이 진짜 1루예요. 근데도 1루자를 신경 없으면 하는 거. 아직도 자기도 불안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. 나 그거 몰라요. 네, 모릅니다. 장승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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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승용!